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, 여러분이 덜 힘들 수 있겠죠? 이게 굉장히 도메인이라는 게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저도 잘 안 쓰는 도구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DIG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DIGWebInterface라고 쳐보시면 원래는 DIG라고 하는 게 명령어거든요 포직스 계열, 리눅스, 유닉스, 또 맥OS 이런 데서 쓸 수 있고 윈도우에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윈도우에서 쓰시는 분들은 못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일단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dns4u.tk 여러분의 도메인이 저것 있다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보기 좋게 컬러가 컬러로 표시되게 하고 그리고 trace 라는 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그리고 DIG를 딱 실행시키면 밑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지금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명령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DIG, 그 다음에 더하기 trice, 그 다음에 dns4u.tk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아요 생긴 거는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거 의미를 한번 따져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도메인을 이렇게 딱 치고서 접속을 시작하면 IP를 얻어내는 과정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DNS 서버에게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DNS 서버가 1.1.1.1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dns4u.tk를 조회하려고 했더니 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 DNS 서버가 저한테 dns4u.tk의 주소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최상위 루트 네임 서버의 서버들은 이런 서버들이 있고요 이 중에 하나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응답해 준 거예요 누가요? 1.1.1.1에 해당되는 이 DNS 서버가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DNS 서버는 이런 정보들을 루트 네임 서버들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DNS 서버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DNS 서버의 루트 네임 서버 중에 하나에 접속해서 걔한테 example.com 아니 다시요 dns4u.tk가 그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a.root 서버스 단넷에게 물어봤다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아 제가 dns4u.tk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dns4u.tk가 tk로 끝나니까 tk는 이 네임 서버들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라고 응답해줍니다 누가 응답해줬어요? 여기 적혀있잖아요 a.root 서버스 단넷이 얘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중에 하나의 서버한테 누가요? dns 서버가 또다시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? dns4u.tk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군가가 대답을 하겠죠? 그 대답한 결과가 밑에 있는 거예요 dns4u.tk는 요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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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러한 네임 서버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 중에 하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우리한테 응답해줍니다 누가 응답해준 거예요? a.ns.tk 즉, 이 친구가 응답해준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작업은 뭐겠어요? 이 중에 하나한테 dns 서버가 dns4u.tk의 ip가 뭐냐? 요런 걸 이제 물어보겠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세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응답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 정보가 출력되는 걸 봤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네임 서버까지는 잘 세팅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네임 서버를 디버깅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5-6-6-8-6-6-6-6-8-5-4-35-100-4-7-3-8